엄마와 썰매를 탄다 아빠와 썰매를 탄다 그리고 혼자 탄다 여기는 어딘가? 일산키텍스 제2전시관 10호 다채로운 놀고리와 넓은 공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버지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이 제공되는 곳 오늘은 일산키텍스에 있는 텔레몬스터 놀이공간? 이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일반 동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키즈파카페 키즈카페라고 하는데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환상적인지 가서 그 환상과 재미를 제가 한번 쏙쏙들이 한번 체험해보고선 키즈카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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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했어 키즈카페로 운전하세요 키즈카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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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미끄럼트? 응 풍선이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경기 일어나고 꼼꼼히 춤을 추시는데 엄마! 풍선이! 그랬어? 그랬었어 그랬었어? 잘했어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게 하다! 하다! 비주얼! 조심해! 다른 팀 조심 То 배경이 되게 해줄게 배경이 되게 이사이야 배경이 되게 이사이야 가훈아 저희대 너희대 얘는 약간 배경이라 이야 여기서 가지고 와 앞으로 왔잖아 가훈이 강아지 감사합니다.